김상준 배우님으로부터 엄청난 아재 개그가 갑자기 훅훅 들어오실 거예요. 데뷔하세요. 우리 김상준 형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? 잘했어요. 이번 영화의 장기용은 제대로 기용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미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이런 반응 되게 좋아해요. 좀 전에 같은 아재 개그가 계속됐던 거예요? 네, 저 일상이었어요. 김상중 독이 된 거지요. 김상중 독. 시작도 또 들어오셨네요. 이제 총을 쏘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샷이 있어요. 거리에서 총을 쏘는 샷이 있고요. 그걸 이제 일명 탕웨이라고 하거든요. 또 한 가지 샷은 제가 또 이동하면서 또 총을 쏘는 이동건 샷이 있습니다. 이런 말도 하셨어요. 마동석 오늘 동석 못했어. 그리고 이번 영화 속편을 해야지 내가 속이 편할 것 같다. 김상중 씨랑 중학교 동창입니다. 우린 지루한 중학교를 낳았죠. 로딩 중. 이 그때 사실 로딩 중보다도 더 괜찮은 중학교도 있어요. 어디죠? 김상중. 그러니까. 아재 개그 특집으로 한번 제가. 어 지금 그래서 이제 책을 낼까 생각합니다. 책이 좀 잘 팔리면 아재 개그 아카데미도 하나. 아니 세부람 시리즈처럼. 예예예.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 보내기 싫으시죠. 예예예. 그럴 때는 가이나 바이를 내세요. 아 이거는. 아 이거. 아 이거는. 에이 선배.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.